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왜 처음에는 나비가 날고 오죠? 이게 뭐야? 나비가 날고 꽃이 피어요. 새싹, 새싹이, 잠자는 동물, 어서 나와요. 새싹이 돋아 꽃바람 불어. 봄이 왔어요. 랄랄랄랄라. 여기서 저는 제일 좋은 단어가 꽃바람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이 날리라 꽃이 날려서 꽃바람이. 걷고 날리지. 그래서 너무 그게 좋다. 자, 한 번 노래 부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비가 날고 꽃이 피어요. 잠자는 동물, 어서 나와요. 새싹이, 새싹이 돋아 꽃바람 불어. 봄이 왔어요. 랄랄랄랄라. 아시겠죠? 약간 몰두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조금 신나게 부르면 더 재미있어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시작! 나비가 날고 꽃이 피어요. 잠자는 동물, 어서 나와요. 새싹이 돋아 꽃바람 불어. 봄이 왔어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봄나들이 동화랑 같이 작품을 들어서 해주면 아주 좋은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